안녕하세요. 오늘은 Get What I Want 48카운트 투월 인터메디에이트 어드밴스드 작품이구요. 리스타트는 없고 태그가 한 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액션 1 오른발 브러쉬 히치 포워드 스텝 힐 트위스트 볼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힐 힐 리커버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&2&3&4&5&6&7&8 액션 2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하면서 왼발 백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 투게더 10시 반 방향으로 히프시 히프시 백 투게더 크로스 사이드 카운트 앤 1 2 3 4 & 5 6 & 7 8 카운트 3 왼발 비하인드 투 터치 위드 핑거 스냅 왼쪽 4분의 1 턴하면서 삼바 스텝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 8분의 1 턴 7시 반 방향 백 백 오른쪽 8분의 1 턴 9시 방향 사이드 오른쪽 8분의 1 턴 10시 반 방향 포드 스텝 포드만보 포드랑 리커버 빅 백 스텝 카운트 1 2 & 3 4 & 5 6 & 7 8 & 1 섹션 4 홀드 볼 워 워 워 왼쪽 4분의 1 턴 7시 반 방향 보면서 힙 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텝 넣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7시 반 방향 보시고요 왼발 탭하면서 시선은 3시 방향 왼발 오른쪽으로 8분의 1 턴 하면서 백 세일러 스텝 하면서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하실 거예요 백 투게더 카운트 2 & 3 4 5 6 7 8 & 섹션 5 오른발 워 워 오른발 킥 볼 왼발 사이드 포인트 볼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히치 사이드 포인트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바디롤 바디롤 체중 오른쪽 왼발 백 투게더 카운트 1 2 3 & 4 & 5 & 6 7 7 8 & 섹션 6 섹션 6 왼발부터 워 워 단발 스텝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쪽으로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턴 카운트 카운트 1 2 3 & 4 5 & 6 & 7 8 투 카운트 1 2 3 & 4 & 5 6 7 8 & 1 2 3 4 & 5 6 & 7 8 1 2 & 3 4 and 5, 6 and 7, 8 and 1, 2 and 3, 4, 5, 6, 7, 8 and 1, 2, 3 and 4 and 5 and 6, 7, 8 and 1, 2, 3 and 4, 5 and 6 and 7, 8, 태그 16 카운트, 섹션 1, 그리스텝, 힐로 그리스텝, 워크드번, 오른발 왼발, 오른발 앞에 포드 스텝 놓고, 히프시, 앞에 뒤에 앞, 왼쪽 2분의 1 턴하면서 앞, 뒤, 앞, 카운트, 1 and 2 and 3, 4, 5 and 6, 7 and 8, 섹션 2, 그리스텝 똑같아요, 아웃, 아웃, 인, 인, 워크, 워크, 오른발 포드 스텝, 왼쪽으로 4분의 1 피버튼 하시고요, 힙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롤 하시면서 힐 바운스 4번 하시면 돼요, 1번, 2번, 3번, 4번, 카운트, 태그풀 카운트, 1 and 2 and 3, 4, 5 and 6, 7 and 8, 1 and 2 and 3, 4, 5 and 6, 7 and 8, 1 and 1, 2, 3 and 4, 5 and 6, 7 and 8 and 1, 2, 3 and 4, 5 and 6 and 7, 8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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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